네 안녕하세요 파닥파닥TV의 칠뽕입니다 자 오늘도 왔습니다 자 오늘 얘기 드릴 수산물은 바로 돌문어입니다 제주도 하면 또 생각나는 수산물의 하나가 돌문어 아닙니까 뭐 돌문어라면 돌문어를 넣어 뭐 해물탕 등등 또 문어 숙회 돌문어 숙회 등등 굉장히 돌문어를 이용한 요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돌문어를 조금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그 돌문어 근데 왜 앞에 글자가 돌일까 어 그 이유는 그 돌 틈 약간 내륙과 가까운 해안 쪽에서 돌 틈에서 많이 산다고 해서 돌문어라고 합니다 돌문어가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그 사실 돌 틈에서 자라기 때문에 어 돌과 비슷한 색깔을 띄고 있어요 약간 거뭇거뭇한데 불그스름한 색깔을 띄는 애들도 있구요 그리고 회 색깔을 띄면서 붉은색을 띄는 그런 돌문어들이 있습니다 이제 또 각각 돌문어 종류라기보다는 돌문어마다 각각 또 색깔이 살짝씩 달라요 그런데도 정확한 모양을 보면 어 이게 돌문어인지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에 제가 돌문어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게 까면은 돌문어 굉장히 막 나와 가지고 아이씨 안보이네 잘 보여 드려야겠다 이거를 떼서 보여 드릴게요 네 아이씨 가보고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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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약간 회색깔을 띄고 있죠 회색깔의 검붉은 색깔 이렇게 띄고 있어요 빡쳤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생겼고 가까이 보시면 이 무늬 보이세요 우리 가만히 좀 있어라 머리에 보시면 그 오각형 오각형 그 오각형의 줄무늬가 있어요 무늬가 있는데 이 무늬로 돌문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됐고 좌단은 옆에 있어라 자 이렇게 아 자 이렇게 찍는건 처음이어가지고 오오 잠시만요 돌문어를 안에 잘 담아 놓을게요 이걸 해놓지 않으면 얘가 기어 나와 가지고 도망가거든요 그러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묶어서 뒤에 놓겠습니다 자 잘 들여놨고 이 돌문어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에요 숙회에서 먹으면 숙회 회지만 살 맞아서 나온 회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양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구요 그 다음에 제사상에도 올라가구요 어떤 사람은 구워 먹기도 하고 쪄서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제주도에서는 아까 말했던 해물라면이 굉장히 유명하죠 국내에는 문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요 찬문어랑 대문어 이 종류가 있어요 지금 이 영상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은 안하겠습니다 피문어라고 하는 대문어 종류는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돌문어 찬문어도 돌문어의 종류거든요 그냥 같은 말이에요 찬문어, 돌문어는 남해안이나 제주도와 연안 돌이 많은 지역에서 많이 삽니다 돌문어가 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으로 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맛은 어떨까요? 맛은 제가 이 돌문어를 이용한 숙회를 집에서 삶아서 썰어서 먹어보면 굉장히 꼬들꼬들한 식감이 있어요 쫄깃쫄깃한 식감이 있고 그리고 이 문어 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다 향을 또 간직한 문어 향이 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록 고가긴 하지만 이 문어를 사서, 돌문어를 사서 삶아서 먹는 이유가 또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그 아까 앞서 언급했던 대문어, 피문어는 사실 저는 먹어본 적은 없어요 제주도에 계속 거주했었기 때문에 저는 돌문어만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피문어에 대한 그 어떤 맛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따로 음 뭐 삶는 방법은 뭐 식초를 넣어도 되고 무즙을 갈아서 넣어도 되고 등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역시 네이버에 저는 요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나 구글을 치면 또 나옵니다 그걸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주아주 중요한 단가는 어떨까요? 돌문어에 이 돌문어가 키로에 지금 현재 키로당 2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만 5천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제가 조금 조사한 바로는 피문어 동해안에서 나오는 그런 대문어 피문어와 비교하면은 굉장히 단가가 높아요 그리고 등량률이 오르락내리락 많이 합니다 심하게 그 이유는 사실 이게 돌문어가 많이 없기도 없거니와 그리고 이걸 해녀가 작업하던가 통발을 이용해서만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오오오 오우 나중에 빼야겠다 하 저렇게 묶어넣어도 도망가는데 안 묶어놓잖아요 그러면은 막 여기저기 다 쏟아나요 다행히 묶었기 때문에 그냥 냅둬도 될 것 같습니다 죽진 않겠죠 뭐 그래서 키로에 2만 5천원 이고 해녀분들이랑 통발을 이용해서 작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생산량 조업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뭐 날씨가 안 좋거나 그러면은 또 작업이 잘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참 염두에 두시면 아예 돌문어가 비싼게 아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돌문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부족하지만 굉장히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제주도 해산물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